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78페이지의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방식의 개념에서 보면 감정평가 방식은 삼면성에 기초하는데요 그게 비용성에 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한 것을 원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성에 의한 걸 비교 방식 수익성에 의한 걸 수익 방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성격은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었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추기할 때 이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이 20년 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전에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가치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얘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여서 건축했는지의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가사 입장에서는 얘를 그걸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할 때 기준점이 현재 얘를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20년 전에 이 건축비는 몰라도 지금 신축하는 비용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얘를 신축을 할 때 지금 만약에 20억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문제는 얘가 20년 전에 건물이기 때문에 이 신축 상태가 아니라 얘는 중거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신축에서 감가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감가액을 공제를 했더니 감가액이 한 5억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의 중거 건물의 가격은 15억이 될 것이고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가치를 구해요 그래서 토지 가치를 따져봤더니 토지 가치가 30억이 되더라 그러면 이 전체 물건의 가치는 45억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건축비를 토대로 해서 가치를 구하는 게 원가 방식의 사고예요 그런데 얘를 다시 신축할 때 30억이 들어가면 감가는 5억이니까 25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비교 방식이 있죠 시장성의 사고에서 접근하는 건 뭐냐면 얘를 다시 신축한다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가 20년 전에 중공이 된 중거 건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있죠 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됐느냐가 기준이에요 얘하고 유사한 건물이 시장에서 만약에 25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 얘도 한 그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하고 비슷한 하고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구하는 게 비교 방식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수익성의 사고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느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전체를 임대를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총수익이 있겠죠 거기에서 총 비용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그게 수익 방식의 사고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비싸게 평가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면성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이 감정평가 방식의 구분이라고 했을 때 원가 방식에서는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것 임료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액을 구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액을 구하는 것이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 임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를 또 물어봐요 이걸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에 대한 것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478페이지에서부터 479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원가 방식이 비용성의 사과고 원가법, 적산법 이걸 다 해놓은 거예요 시험에서 가장 크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상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그거를 기초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479쪽에 나와 있는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원가법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산가액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것을 비준가액이라고 해요 비준이라는 건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수익가액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시산가액이라는 것은요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산가액을 뭐를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정을 그런데 이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3면 등가성의 원리라는 것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비용성에 의해서 구하든 시장성에서 구하든 아니면 수익성에 의해서 구하든 다 같아진다는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에서만 가능하고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생산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한 가액이 항상 일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할 때 산술평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로 구한 게 1억이고 얘로 구한 게 1억 얘로 구한 게 1억이면 3억이잖아요 나누기 3에서 1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물건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죠 그래서 이거 산술평균한다면 틀리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3, 4번 나왔어요 그중에 답으로도 두 번을 유도했으니까 간단한 거지만 이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480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했을 때 밑줄이 쳐 있죠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 조건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하단을 가게 되면 문제로 확인하기 있죠 박스에 그렇죠? 480페이지에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을 가보게 되면 시산가액 조정은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산술평균하면 안 되고 물건의 특성에 맞춰서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방식 안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방식 안에서 우리가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가법에 대한 거는요 거기 이제 시계 나와 있는데요 대상 물건의 제주도할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건 이제 밑줄 쳐놓고 기억해야 돼요 왜? 가로놓기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죠? 용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조달 원가에서요 감가누계액 또는 감가액을 우리가 공제를 해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의 적산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구해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 제조달 원가서부터 먼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제조달 원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요 기준시점이 있죠? 기준시점 현재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예요 이게 원래 대상 물건의 신규비용 이렇게 되게 하는데요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 아까 제가 원가법에서는 기준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 가격을 구해놓고 거기다 감가액을 우리가 공제해서 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조달 원가 할 때는요 여기서 항상 시점은 기준시점이에요 여기 중공시점, 신축시점 이런 건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얘를 다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조달 원가라는 것이 이렇게 먼저 접근이 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요 산정 방식, 제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제조달 원가를 구하게 되면요 484페이지에 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제조달 원가를 구했으니까 감가 누구액을 구해야겠죠 감가 누구액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수정이라고 해요 이 감가수정이라는 것은요 결국 신축 건물과 중거 건물의 차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신축하고 중거 건물의 차이는 뭐겠어요 그게 감가액이죠 이 감가액을 도출을 할 때 이것도 역시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런데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가산 이래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의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 요인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죠 그래서 감가 요인은 뭐를 보고 판단하냐면 물건에 상태 있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러면 물리적 감가 여부가 추정이 되죠 시간의 경과 등에서 발생하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좀 구식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했죠 거기에 따른 감가 요인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감가 요인은 인근 지역의 세태로 인해서 공실이 많아졌을 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감가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감가수정방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감가수정방법에서는 이 감가수정방법은 이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관찰감가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는데 기본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기준법 안에 가게 되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률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정액이잖아요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정률이니까 매년에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건물 등에 상각자산에 쓰고요 얘는 기계류 등에 쓰고요 얘는 광산에 쓰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게 감가액 구하는 방법보다는 자본회수의 논리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감안해 보시게 되면 이 원가법이라는 건 원래 건물의 가치를 구할 때 써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예로 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정액법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정액법에 대한 사고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축 단계에서는 감가의 정도가 적지만 시간이 많이 갈수록 감가의 정도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일정하게 감가가 된다는 것이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관찰감가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현실에 맞게끔 감가액을 조정해 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애들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재상에서 수식이 있고 예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관찰감가법은 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관성의 개입이 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487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지문 3번의 관찰감가법이라고 있고요 거기 가시면 디귿에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지식에 크게 의존하므로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는 하셔야겠지만 올해 시험에 얘네들을 물어본 거죠 정액법, 정률법 해서 오래간만에 이론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실상은 이론화시켜서 물어보기 좋은 것은 원가법하고 수익 방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수익 방법, 환호법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쪽을 아마 올해 출제가 되지 않았나 자주 등장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489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원가법의 장단점이라고 있는데요 원가법은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이나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청 이런 청사 있잖아요 이런 청사도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대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으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원가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로 쓰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가법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걸 적산법이라고 해요 적산법도 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산임료를 구하는데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유를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제경비를 가산을 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산임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초가액에다가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물 자체를 지어서 통으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층만 분양을 받아서 내가 임대를 줄 수도 있죠 이때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을 때 기대율이 만약에 10%라고 그러면 10억이 10%면 1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경비를 우리는 가산해 줘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경비가 만약에 천만 원이 나왔을 때 그죠? 천만 원을 여기서 공제를 해버리게 되면 얘가 9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대비 10%의 기대율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산해서 우리가 구하도록 돼 있다는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용어에 대한 거 이상은 크게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상은 나중에 저희가 언급해 드리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필요 제공비 항목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참고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비교 방식의 논리가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비교 방식에 대한 것은요 말 그대로 대상 물건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제목에 나타나 있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해서 비준 가액이라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것은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 가격으로부터 시, 사, 지, 계, 면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전부 다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례 가격이 주어졌을 때 시점 수정은 우리가 구하는 건 기준 시점이고요 얘네가 거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래한 시점과 기준 시점이 차이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시점 수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지가 변동률이라고 줘요 그런데 지가 변동률이 만약에 5%를 줬다 그러면 항상 나중에 우리가 수정 들어갈 때 분모가 사례부동산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구하니까 여기를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비중은 이렇게 100분의 100을 줬을 때 얘가 지가 변동률이 거래점부터 기준점까지 5%가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 그만큼 5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5가 되니까 1.5가 나오겠죠 05가 그러면 얘가 지가 변동률 5% 그러면 바로 1.05로 바꿔서 우리가 대입해서 값을 도출한다 이런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할 게 없고요 사정 보정도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없는 거로 줘요 그리고 이 지역 요인이라는 거는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네에 있다 그죠?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지역 요인도 비슷하니까 얘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개별 요인 비교 아니면 면적 비교 정도 해가지고 값을 도출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의 논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길어도 실상 안에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 사례 채택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가 유사 안에 있죠 위치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례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동일한 시장 정리에 있는 사례를 구해야지만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물적인 유사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나 면적이나 또는 지목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애들 중에서 사례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상 부동산은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슬라브조로 돼 있으면 단순 비교가 곤란하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시킨 애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거래 시점하고요 기준 시점의 가격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거래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성하는 작업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예요 옛날에는 이 제목만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거래 사례비협법에서 이론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네 가지가 있구나 라는 정도 지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마무리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94페이지를 가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그랬을 때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 사례비협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의 그 박스의 문제 있죠 거기 가게 되면은요 네 번째 쪽에 가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있죠 A도시 주거지역 4% 상승 그러면 그냥 1.04 이런 식의 요령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비협법은요 사례가 풍부한 부동산에 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구별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498페이지에 가면 수익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익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 수익환원법에서 이 수익가액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여기 있는 요게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요게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투자론에서 가유순전후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얘를 도출해서 환원이율이라는 것을 줄 테니까 얘를 도출해서 수익가액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산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익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은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익환원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순서가 499쪽에 가면 순영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환원이율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환원이라는 것은요 이 수익을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이유를 우리가 환원이율이라고 이거죠 이 수익을 가치로 바꿔주는 이율 그래서 나중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환원이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두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3방식 안에서도 중심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원가법은 감가수정 방법이 감가수정이 중요하고요 비교방식은 사례선택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방식에서는 환원이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야 무슨 말인지 힘들어 라고 하고 있는데 복잡한 내용을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5페이지에 가면 수익분석법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용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따로 뭐 도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시 박스로 3방식의 적용 대상 및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또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두 번 돌고 나면은 아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보면은 감정평가 규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용어 있죠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1번에 시장 가치 있죠 그리고 2번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4번에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여기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용어를 익숙할 수 있는 그게 여기 교과산에 가면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12번에 가면 감가수정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요 13번, 14번, 15번 있죠 그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의수권 그거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가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험상에서는 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얘네를 일괄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일괄해서 토지 건물을 같이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같이 거래가 되니까 그랬을 때가 사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우거나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리할 때 어떻게 해드리냐면 거기 이제 509 쪽에 가면 과수원 평가라고 나오죠 과수원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그죠?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죠? 그리고 동거 하면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거기 가면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이렇게 나와 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뒤 페이지 넘어가셔서 51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어권, 특혜권, 실용신한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도 정리를 해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이 수가 뭐냐면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래서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어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구나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525쪽에 가면 감정평가의 마지막 단원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공시 제도에서도 한문항 정도는 꾸준히 출제가 돼요 그럴 때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가를 우리가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었을 때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도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가는 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고요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건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과세할 때는 얘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누가 산정하느냐 결정 공시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가 이렇게 국, 국, 국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을 때 개에 들어가면 시예요 이렇게 개에 들어가면 시 나머지는 다 국장이다 그리고 여기는 표준과 개별로 나눠지지만 공동주택은 그냥 전수조사예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와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이나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표준되는 부동산을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요 전수조사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평가하면 이거는 부동산의원에서 평가해요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었는데 이게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면 얘네가 나중에 다 이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신청은 누구에게 할까요? 예, 이 사람들에게 이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이것만 알아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신청을 할 때 기간이 있겠죠? 예, 30일이에요 결정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신청을 받으면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또 답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게 되면 큰 틀은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526페이서부터 이어서 쭉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 감정평가원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입문과정에 대한 것도 마무리가 된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이제 플러스원 강의라는 것도 하나 또 남아는 있겠죠 어쨌든 감정평가원까지에 대한 이번 주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